안녕하세요 경티비에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바지락 칼국수, 고기만두, 김치만두, 겉절이 준비했어요 마실건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짜장과 반죽을 먹어볼까요? 아주 맛있게 드세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진짜 깔끔하고 진짜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한 맛 진짜 시원한 맛 진짜 시원한 맛 만두 한 번 먹어볼게요 만두 한 번 먹어볼게요 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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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푸짐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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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제 칼국수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처음에 들어간 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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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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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락 칼국수는 또 이렇게 중간중간 바지락을 까먹는 맛이 있죠 후우 만두 만두를 먹으니까 진짜 보리만두 많으셨죠? 특별히 간을 안 한 것 같은데 국물이 진짜 깔끔하네요 정말 고기 톡톡톡 김치만두를 김치에 싸먹는 걸 토종 한국인이라는 거 인정?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저희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경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